1. 파키리노 1. 파키리노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탈나와 조심해 목보대장 파키리노 싫어! 다 먹을 거라구 목에 걸렸어 1. 파키리노 1. 파키리노 1. 파키리노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요 1. 파키리노 119전화기 뭐야 이거 흐흐 좋아요 꾸꾸 짜잔! 비교 나왔습니다 목보 파키리노 더블 피규어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주라기 월드 영화 데모하면서 거꾸로 나 아 모사 그리고 어 드레이 월드 미니 피규어 해 요거랑 여 블루레터 장갑까지 리뷰해야 되는데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영화 보고 와서 리뷰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뽁뽁뽁롤 파키리노 너다 지하쥬아 근데 우주를 언제 구출하러 가? 어 미안 빨리 갔다 올게 아 하하 먹보대장 파키리노 더블 피규어 한번 살펴볼게요 노릇 폭뽁뽁 묶은거 아닛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쁠지 먼저 작은 친구부터 살펴볼게요. 파키리노사우루스 옆면 앞면 윗면 마지막은 엉덩이 파키리노도 엄청 귀엽게 나왔어요. 귀엽다. 그럼 큰 피규어 듬직합니다. 그만 먹어. 옆면 앞면 윗면 마지막 엉덩이 오늘은 간단하게 파키리노 피규어를 살펴봤어요. 히튜브 친구들 안녕 공룡맥카드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도 같이 보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